이 게임은 강렬한 환경, 무서운 어두운 테마, 선열과 폭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재량에 따라 플레이하십시오 앱설러브 엔드 오브 갓 이라는 게임입니다 부금이랑 제 목소리랑 비교 좀 해주세요 갑자기 부금이 작아졌어 큰 부금 나와라 지금 부금이라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켜봐서 좋아요? 볼륨 괜찮습니까? 새로운 게임 선견자는 끊임없이 죽음의 위험이 없는 이야기를 찾아내는 사람의 난이도 죽음의 위협이 없다 바이킹 용맹한 전사 신 바이킹으로 해봅시다 바이킹 바이킹 뭐야 약간 움직이는 건 아는 지각 능력이 예상했던 대로야 이제 똑바로 일어서보려면 아직은 약한 것 같군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뭐야 목소리 왜 이래 주인공 목소리야 이거 당신 누구죠 목청을 좀 더 가다듬어야 할 것 같네 나중에 고쳐야겠군 지금 전부 고치기에는 소중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 계속 해보지 빛이 보이는가 저쪽에 어떤 물건이 있을 거야 빛 빛 빛 아 저 빛 아 이거 그냥 키보드로 할까 어 이거 버튼이 잠깐만요 버튼이 액박 버튼으로 표기되어 가지고 더 헷갈리네 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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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인데 자막을 가려요 잠깐만요 컨트롤 키맵핑 아 됐다 자막을 그린 듯죠 올릴게요 뭘 하라는 거야 아 이거 누르라고 좋아 이제 다음 불빛으로 왜? 자물쇠를 열열쇠를 찾아 열쇠를 찾으래 아..이 열쇠야? 다 왔군 마지막 불빛으로 오이 뭐야 이제 그만 몸부림 치고 이제 됐어 으아 이게 뭔데 에어이 뭐야 뭐야 휴닝이 하래 말하지 말래 어, 그냥 다시 다시 패드로 할까? 신의 시야 켜기 어, 이거 뭐야? 어, 아까 그거 맞은 뒤로 이렇게 되는 거야? 우와 어, 어서오세요 어? 못 움직여 아, 뭐 이래 잠시만요 조용히 봐, 임마 패드 다시 연결하려니께 아, 진짜 이, PC 게임은 가끔 이런 것 때문에 문제야 풀 수는 어떻게 하겠는데 됐다 어, 깜짝이야 어, 뭐야 우와 어서오세요 어, 뭐야 얘네가 신이야? 오, 왜 그래, 왜 그래? 뭐야 뭐야 어디로 가? 나 가게 해줘요 어? 여기 뭐가 있다 도망가 도망가 이리와서 절 찾으세요 저는 당신이 이것을 안전하게 찾고 성공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오딘에게 기도합니다 서둘러 와야 해요 영혼이 아래에 살리는 순간 그가 당신을 쫓아올 것이고 그가 당신에게 어떤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신하가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지금 당장 날 찾아야 해요 주력을 이용해 나에게 올 수 있는 신불들을 찾아봐요 아 비호님 고맙십니다 디스플레이 시스템 뭐야 뭐 누르라고 아이 뭐 알 수가 있나 미래의 바이킹이 이랬는데 컨셉이 이거 뭐 누르는거야 디스플레이 시스템 아 이건가 미션 음 여기 있다 6725 6725 6 7 2 나이스 네 어서 가세요 화이팅 어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이 쪽이겠지? 이쪽이겠지? 이케 어 이거 뭐야 나무야? 나무 라고 하기에는 너무YY 꾸물꾸물거리는 데? obra 기대기 어 안 보여 여기서 온 거잖아 그리고 뭔가 답답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간만에 나도 3D 게임하니까 왜 어지럽냐 시간 제한이 있나봐요 지금 위에 바가 내려가고 있잖아 저기 시간 제한인가 봐 어디서 오세요 죄송해하지 마세요 으어어어어어 막혔는데? 절로 그냥 쭉 가는건가? 내가 놀라... 놀래서 더 놀래져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이엠 그루트 아이엠 그루트 아이엠 그루트 아이엠 그루트 어! 그루트 어 그루트 겁나 커 저거 어? 저거 내 오프닝인데? 내가 오프닝에 손에서 불 나고 있는 그 거시기 아닙니까 저거? 오우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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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의 돌 동작 니가 난 니가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 대신 당신이란 백망덕한 삶의 낭비처럼 넌 나의 자비로운 포옹을 떠나기로 결정했지 니가 한 결정이 후회스러울꺼야 어둠에서 뭔데 뭔데 어디로 가야 하죠 그루트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여기로 들어가나보다 어허우으으으으으으응 무서워 무서워 허허허허헣 야야 신의 시야 없이는 갈 수가 없네 아무데도 무서워 아니아니아니야 왜그레세요 왜왜왜왜 어 어 잠깐만 오카밤차스 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오 시간이 없어 장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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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충전 후후후후후후우 누구 찾아가야 되는데bage 점프 키가 엑박 패드 키로 표현이 되가지고 쟤 그루트잖아 그루트 그루트 조심 저기있다 저기있다 그루트 조심 내려가? 아직까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어디로 달리라구요? 아유 막혔는데요? 빛이 있어서 와봤다 잠깐만 잠깐만 빛이 있는데서 충전 덜 무서운데서 여긴가보다 으으으으 붓이 어어 어서오세요? 꺼 꺼 꺼 꺼 흐으흐흐흐흐흫 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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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지 빨갗잖아 딱봐도 안되는거 모르냐? 저기로 가라 윽 윽 윽 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흫 ㅎㅎㅎㅎㅎ 네, 어서오세요 으으으! 아, 이거 눈인줄 알았네, 진짜 아, 멀리서 눈인줄 알고 깜짝 놀랐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으으으으으으으으오 어, 시야가 좀 답답하죠 어어 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 아 뭐야 이거 아하 두동강이 날 뻔 했네 저기 뭐야 위구드라실인가 모시인가 그건 그거야? 그건 그건가? 아 옆이 사이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다 맞네 어서오세요 여기 갈 수 있나? 일로 갈까? 여기다 여기다 또 기어들어가야 돼 이거 무슨 저거 아닙니까 이거? 화이트데이 아닙니까? 쟨 또 누구야 뭐야 되게 커 밑에 뭐 되게 큰게 있었어요 이런 멍청이 이 아깨운 생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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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욱 mue 케 clever 3. 얼굴 잘 나와요? 얼굴을..잠깐만 이렇게? ㅎㅎㅎㅎ 이렇게 할까? 후 이상한 소리가 나 이상한 소리가 나 슈슈슈슈슈슈 슈슈슈슈슈 슈슈슈슈 여기다 없던 폐쇄공포증이 생길 것 같애 줌 이따 찧 Frain 이게 머지 근데? 아..게임이 저장되는 체크포인트구나 뭔가 했네요 육 칠 이오 육 칠 잉 자 이좋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이거 못 던지나? 못 집어 던지나 이거? 이거 못 던지나? 이거 못 던지나? 이거 못 던지나? 이리와 흐으으으으으음 어 못 가 연구실로 못 가? 뭐 가져가야 되나봐 PC게임 입니다 모르겠어 사슴같은걸 쓰고있죠? 머리에?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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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걸렸어 걸렸어 뭐 없어 뭐 없어? 뭐 가져가니까 가져가니까 비켜요! 비켜요! 어디로 가야돼? 여긴 어디야? 이건 뭐고 저건 뭐지? 이거 내가 먹은거 표시되는.. 표시되는건가 여기? 뭐지? 어 근데 뭔가 분위기가 되게 막 정신착란 올거 같지 않아요? 별거 아닌데도 아이고 근데 여기 어디래? 날 어디로 데려온거야 얘네? 너무 어지럽고 내가 어지러울 정도면은 석근님들 보시기에 되게 어지러울텐데 아 앗 이거를 던지나? 뭐지? 아 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저 하나를 여기다 놔야되나? 아 아 어렵기도 하고 어서오세요 아 아 됐다 아 이게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아 아 레빈님이 유로트럭을 하고 있습니다 점프 도전과제를 달성함 뭐야 그냥 여기로 오기위한 그것이었던거야? 왜왜왜 또 왜왜 아니 닫어 닫어 문 안닫어? 오 안온다 안온다 어디서 어디를 가야되는거지? 여기 표식이 있는걸 보면 이쪽으로 가는거 같은데요 그죠? 어 저기 뭐있다 7913 7913 뭘까? 이건가? 네 네 7913이요 7913 잠깐만요 7913인데요 7913 7923 7923 7923 7923 7913 7923 모더지롱 크! 여기가 성역이구만 헉헤헑 흐 Simple ppppc 어디다 입력하는건데 아 잠깐 쉬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죠? 쟤만 움직여 쟤.. 쟤만 조심하면 아잇 나잇 진짜잇 7913 7913 7913 흫흫흫 흫흫 아아아아 진짜 야 왜 안열려! 뭐야 지금 뭐야? 우와! 오오오 우와아 지진다 아 왜 안보.. 안보이죠? 하나 어디갔어? 헉 아니야 아니야 하나 어디갔어? 왜 이런 뒤에가 있는거 아니야? 저겠다 x2 저기 있다 x2 차 됐다 x2 아니이! 여기서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야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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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이렇게 또 저흥이야 아 일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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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어서오세요 어아 제발요 아아악 부려버려버려버려버려 버려버려 버려버려 으 2 으 어 자얀다리야 어서오세요 안보여 안보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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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쪼름은 반칙이지 어어?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으쨰 흤 이루고 와야 여기다 죽은 데다 아아 진짜 아 라이엔단이 어서오세요 뭐 한다고 했잖노 과연 793은 어디다 입력하는 것일까요? 아 쟤 맘 좀 없으면 좋겠는데 돌아다니는 저놈 여기 없죠? 어디갔냐? 다시 온다 숨어 숨어서 잠깐 충전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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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진짜 아 짱나 꺼져 지도요? 지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왜 너는 또 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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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해야 될까 내가 여기서 올라온 거잖아 어? 아니 잠깐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하아 아니 보통은 이거 써져 있는 옆에가 입력하는데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데가 안 보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데가 안 보여 어디지? 어딜까 어딜까 어디야 깜짝이야 으흠 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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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열어 여기 열어 출고 있어 아아하 아아아아앙 흐흐 으아아.. 뒤보자.. 다시 비율번호를 아는디 통과를 못어니 너는 왜? 아니 왜 너는 또 왜? 진짜 그니까 마법진 있는 쪽으로 가는 건데 거기 뭐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시 가보려고 하는데 걸린 거야 아휴 어허허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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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휴 이걸로 뭐 하나? 뭐 없잖아 이것도 뭐 없고 이걸로 뭐가 안 돼 이걸로 뭐가 안 돼 코마님 어서 오세요 컴퓨터 그 상호작용 뭐 그런 게 안 떠요 상호작용 키 그런 게 없어 대화 뭐 이런 거 조사 아휴 답답해 아휴 답답해 아휴 답답해 아휴 답답해 아휴 답답해 아휴 답답해 아휴 어서 오세요 김현경님 여기 아시는 분 혹시 여기도 뭐 없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물도 뭐 없고 어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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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죽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절대 안 죽어 여기도 뭐 아무 표시가 없죠 지금? 표시 있는 데는 다 봤단 말이지 근데 없단 말이지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 뭐가 있나? 없는데? 많이 아픈가봐요 7913이 여기 써있는데 모르겠으니까 다시 가봅시다 여기서 암만 헤매봤자 뭐해 여기가 지금 지직지직 하고 있단 말이죠 뭐가 있을 거 같은데 내려가 볼게요 다시 어 어지러 용자 30이나 할 걸 흐흐흐흐 쓰읍 못 들어가는디? 어서오세요 어 여기밖에 없는데? 와 답답해 흐흐흐흐흐 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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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이 녀석들아 이보시오 엘리아 2층이 막혀있고 샵보드 키보드에서 샵을 치나? 그리고 아직 한 명이 돌아왔고 이 그룹들은... 아... 옵션에 뭐가 없겠지 뭐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계셔요? 비번을 누르는 게 없어요 있었으면 진작 있지 엘비에 비번 누르는 게 없어 어? 미쳤다 으허허허허허허 야! 와아 말도 안 돼 와아 아까 뭐였지 우리? 키? 7913인가요? 7913인가요? 뭐였어 빨발봐요 확인해봐요 어? 참... 어... 7913 맞죠? 아아 아아 아까 누를 때는 안 됐었다고 오오 2층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오래갈냐? 이렇게 오래 걸릴 때가 아니었는데 여기다 이건 뭔데? 이거 뭔가 불길해 이거 밟지마 불길해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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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울어 뭐요? 뭐야? 보포야? 지금 괜찮아요? 안 될 거 아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안 되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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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구요? 뭐야? 오프라구요 지금? 지금? 엑스플릿은 잘 돌아가는데? 뭐야? 무슨 상황이야? 나 아까 일로 왔지? 어 아니다 일로 가야겠다 잠김 다 나갔다 다시 들어와도 오프라인이다가 지금은 또 나와요? 어 다시 한번 나갔다 와봐요 안되는 문다 우와 이게 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 돌이 뻘겋게 나오네 먹을 거 먹을 거 뭐?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없나? 다 막혀있어 내가 지금 여기로 들어왔잖아 내가 지금 여기로 들어왔잖아 그쵸? 길치 길치본능 여기로 왜 못 가는 거야? 어? 여기로 왜 못 가는 거야? 현실 길치는 아니고 게임 길치 아 어? 저기로 올라가나? 어? 아 저기가 열렸다 잠깐만 어 이건 뭐야? 자물쇠 같은 게 있냐? 어 여기 왔던데야? 너 여기 왔던데야? 너 여기 왔던데에요? 네 아 너 나와봐 나와봐 나와보라고 이 자식아 나와봐 응 응응응 가 지나가 지나가 어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배고파 죽인아아아 야, 됐어. 이건 뭐야. 여기다 뭐야. 열어봐.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오, 이거 뭐 있어. 먹을 거, 먹을 거 없어? 끝이야? 에이, 진짜. 그러게 막 에일리언 날 것 같죠? 안녕? 아, 왔던데잖아. 아, 짱이 나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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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엑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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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짝, 이 짝. 나이소. 엑시트. 이제, 열려라.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어서오세요. 엑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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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완전 미로처럼 막 이어져 있구나. 이거 한 번 밟아볼까? 뿅. 안 밟아지네. 뭐 없네. 여긴 뭐지? 엑시트. 왔던데다. 그러면, 이 짝으로, 이 짝으로, 이 짝으로. 아, 여기 막. 연결돼 있어. 길이. 지금 다. 엑. 가, 가. 가. 어, 가. 울지 말고. 우쭈쭈쭈쭈. 그만 와. 우쭈쭈쭈쭈. 왔던, 여기 처음에 왔던 데잖아. 잠깐만. 아아. 왜왜왜. 왜. 왜. 뭐가 이렇게 슬펐어. 어? 아이고, 저런. 지나가도 되겠니? 영어 어어 이 아르구트. 근데 여긴 못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아까 여기로 들어갔었다 이 그죠 아까 여기로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여 짝으로 나왔다 내가 아까 그죠 기댔다 기댔다 그래서 요쪽으로 또 들어갔었다 그리고 요거를 먹었었었었었었고 이쪽에는 할 곳이 없었었었었었어가지고 이 짝으로 살짝 나왔었었었었다 자 자 기억을 되돌려서 그런 다음이 요쪽으로 아니아니아니 가세요 하세요 할거 하세요 가셨나 그런 다음이 요짝으로 요로케 들어가보고 어 저기 뭐있다 아 요짝으로 가보고 요짝으로 가보자 아싸병 안왔던데 안왔던데 찾았구엄 요거 먹어주시구엄 잠김 희모스나 계단 왜있는거야 여기 에 에 에 에 아 여기 계단 왜있는거냐고 이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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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예 못여나엄 알수있는 방법이 없나엄 어 여기 뭐가있어 사다리가 아아아아 오키도키요 역시 개발자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이런걸 괜히 만들어 놓을리가 없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오 이거 뭐야 방패야 이거 뭐야 뭐야 지금 뭐야 저기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거 뭔데요 헉 이걸로 문을 여는건가야 우와 소름 충전좀 하구요 와 이걸로 문을 여는건가봐 와 열어보겄습니다 이거봐봐 어휴 스타일리시하게 여는데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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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못들어오지롱 가 가 가 아 여기 가야되는데 옆으로 아휴 아까 거기 가야되 니트라뽕 두루뿌스 부스루뿌스 띠따파라티아티토 부록구 알아띠따다 나니깐 라이또요 아 막혀서 아 막혀서요 나 다시 돌아가요 니트라라이아아 아 연락이 되요 여기로 들어가봐요 아 됐어요 아 들어왔는데요 어 뭐야 어 우와 우와 지렸어 우와 봤어요? 삑떡 덮 엽 하 gado 도착스 크으으으으으õ으으 스무스하게 쏘 referrals 음? 뭐야 도대체 근데 이 검은 뒤티한게 뭐야 왔던데잖아 여기 아냐? 아니겠지? 흫 여기 좀 밟고 지나갈게요 2734 2734 뭐야 저거 2734 2734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뭔가 2734 2734 써있어요 아이 눈 아프다 아 내 눈 찜 Eg 오이이증 징글으으으 дальше 우와 왜 빨간데 토 나올 것 같아서 그래? 어 저거 뭐야? 악마의 똥꼬멍인가? 이거 뭐야 이거 어? 아 들어가기 싫은데? 악마의 똥꼬멍 같은데 저거? 아 나 진짜 아잇 아잇 으.. 으 Valley Companies 저렴하다니 어? 표현이 적절했지 뭐 아 됐다 아 나 나 분출 당했다 아 쾌변 당했다 쾌변을 당하니까 거미떼들이 으아 저거 거미 맞어? 사람 팔 아니야? 우와 어 헉 저거 뭐야 이상한 소리나 지겨 나도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나 뭔 소리야 어 충전 충전 으으 저거 봐 어 sme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건데? 워 어? 아 원래 잡히는 거야? 나 팔 잘렸어 우와 대박 우와 뭐야? 내 팔 어떻게 되는 건데 팔 응? 5초만 늦었어도 저 악마가 네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을 거야 이대한 오딘은 네 삶을 아끼지만 널 망가뜨렸어 하지만 괜찮아 내가 널 고쳤으니까 널 더 좋게 만들었지 오 뭐야 팔 정말 훌륭해 그렇지 않아? 오 근데 움직여 훌륭한데? 저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닙니까? 마취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 좋아 여기 한번 보자 말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말이야 난 너의 조직을 고쳤어 난 뼈 구조도 확인했지 그리고 팔 느낌이 어때?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 나라 나도 그랬다고 발이 너에게 달라붙었을 때 알아 하하하하 쟤는 눈이었나봐 응 아무튼 I have much to prepare you look for now